기재를 했는데 너무하네 이용권이 8만원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것 같지? 다 있네? 오오 아이고 뒤집었다 아아아아 아아아아 우와아 수고이 이런 미친 거지같이 너도 잘 나오네 이거 진짜 바다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이곳에 나가야 돼 와 토이스토리 안 봤어 왔네 호텔? 아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아 예쁘게 나왔어 방금 아 안되는데 지금 디젤했는데 너무하네 이용권이 얼마야? 이거 팔만... 이용권이 8만원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팔아먹으면... 저는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때문에 온거에요 구경시켜주려고 아니 비싼 이유가 있네 아니 비싼 이유가 있네 아니 비싼 이유가 있네 아니 짱이네 아 재밌네 아 진짜로 진짜 재밌네 스토리랑 짜임이 좋아 짜임이 진짜 좋은거 같아 연출과 이런... 그리고 그게 뭐냐 그 연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어 평가가 높으시군요 아이씨 근데 귀댕이 날아간다 귀댕이 날아간다 귀댕이 날아간다 진짜 날아간다 물이 2,000원 요즘 뭐 왜 잔돈이 나오는 소리가 났지? 어 속았구요 남의 나라 돈 쓰는게 재밌네 직폐를 쓰는 맛을 느꼈어 오랜만에 맨날 카드만 쓰니까 어 도덕 도덕이야 어디 도덕? 도덕 도덕이잖아 고추네네 그룹의 그룹이 한번에 교체해주세요 아 미친 이거 지명당해야되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아기 먼저 했나보다 아 아기 먼저 했나보다 우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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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아기들만 해줘 아 난 안해줘? 넌 아기만 해줘? 야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끼겠니? 해야 되oder 난 야 falta 아 사이 coming 에bs 이별은 나만 사랑을 쟁취하는 거랬어 촬영 시작! 카메라다.. 카메라다.. 디즈니랜드 좋네! 아 디즈니랜드 최고네 나 디즈니랜드 좋아하네 아 너무 즐겨버리는데? 여기가 이따 그 퍼레이드 할 때 안가리네 아 여기 배... 뭐야 뭐야 물 위에서 퍼레이더 해? 이야 아 이거 타고 막 하는 게 해적지? 해적지를 왜? 해적지의 포크먼스 아니야? 네 아 너무 예쁘다 가자 존니 투 더 센터 오브 더 얼스 아니 별것도 다 있는데 나 너무 무섭게 만들어 츄러스를 먹어볼까요? 아니 츄러스가 왜 이렇게 짧아 뭐야 츄러스 3개 규정 있는 거 아니었어? 와 말로 안되네 먹어볼게요 먹지도 않고 그냥 물자마자 에? 왜냐면은 빠삭빠삭하지가 않아 그냥 물렁물렁 맛이 없진 않아 원래 설탕 먹먹어야 되는데 설탕 없잖아 감자빵 Barbeats απο 붕관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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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될 거네 나 저거 배그에서 봤는데 華 웨어 뭐지? 인디언니일스면 아 어 이거 옷이 너랑 온 change다 이거 어머 너니? 아우 너무 귀엽게 생겨 어디까지 들어갔어 지금? 수술 집 도중 안녕 귀여워 안녕하세요 내 이름이 뭐라고? 몰라요 부끄러워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 어어어 안녕하세요 예쁜 누나들 안녕 네? 와우 지금 볼을 심하게 보시네 이거 이거 내가 배그에서 맨날 쑤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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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배그에서 맨날 쑤는데 2개 감사합니다 이제 2개 응 내 스타일 아니야 진짜 아니네요 2개 2개 1개 3개 3개 기다리는 데를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좀 기다릴 맛이 나지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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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어 왜 8만원인지 알겠어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용이 침까지 흘려 진짜 재밌어 왜 8만원인지 알겠어 디테일 미쳤다 걔 아닌가? 제가 싱글라이더라고 했더니 기쁨이 없더라구요 아기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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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초코 바닐라인가 보다 바닐라 할까? 여기가 바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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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... 어쨌든 토이스토리 이쪽 아니야? 지금 넷 라인입니다. 아, 넷 라인? 토이스토리가 토인드였어요. 코칭자 쪽인데. 아, 오케이. 가자. 아, 나 플로팅 당했어. 내려서 상자 그래, 지금 뛰어가? 어, 학궁당에 상자. 따inseám, 아 Could you sip? 진짜? 아, 내 다리가 명양핫도그의 소세지 같아. 어떻게 해? 내 다리가 명양핫도그 소세지 같다고? 하나같이 온 것 같아. Race to私 Свеч China 승리해서 사람이 să 파파라 Cars 날씨가 돋고 있었어요. 여러분때문에 온거에요 고생하셨어 난 유리 닦고있는줄 알았어 그래서 인사하고 계실나봐 퍼포먼스 미쳤네 다 끝났니? 전 책상 닦는거 맞아 전 책상 닦는거 맞아 우와 화산 폭발했어 방금 디즈니가 빌드업이 미쳤고 날 대기할때부터 너무 무섭게 만들어 그리고 암존할때 암존할때 너무 어두워 일만에 한줄기 빗줄게 없어 몰입할 환경을 잘 만들어 줘가지고 상상력을 유도하는 자극하는 이거? 아니 이거? 너 이거 gta 해야돼 그러면? 어? 아 모양이구나 어 탄데? 이거 이름 뭐였더라? 뭔 타워 뭐 호텔 아니었어? 여기있다 이야 응 안받고요 어 뭐한다 어 뭐야 어 감자짱 아틀란티스도 이거보다 더 기다린다 참 예쁘게 잘해놔 아 판바트가 여기고 이게 그 그 쇼어링이야 쇼어링도 할거야? 아 안하면 좀 아깝잖아 아 최고래 이게? 어 오케이 쏴살리 으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저거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. 이거 츄러스인데 감자 모시게 츄러스면 죽여버린다 츄러스와 도권이 이루? 이거 맞네 무조건이다 무조건이다 아 감자는 아니어라 츄러스 1쯤? 네 츄러스 1쯤?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뒤집었다 아니 이게 미키 츄러스 미키마우스 얼굴 맞았는데 쇼어링? 응 쇼어링 꼭 타고 싶은거지 응 2만원 내고 타자 아니 난 기다려서도 괜찮아 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? 1시간 반은 차라리 숙소가서 1시간 반에 자겠어 뒤집니 진짜 갑자기 또 실어주려고 그러네 아니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나 인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아니 뭐 묻은거냐 진짜로 나는 먹은게 없는데 헌 네네네네네네네네 두배 cars 네..저..저.. 아..오.. 대충.. I believe 사실 난 누군지도 몰라 너 하! 뭐야? 대박이다 아 이거 테일즈로는 알라딘 맵 같아 알아? 어 그거 그 양말 아닌가? 그거는 이제 병아리 발바닥 양말! 캐릭터! 운동화! 운동화! 예의상 5분 아닐까? 그치 들어가자 잠시만 일 따라 한거야 일 따라 한거야 아 당연히 일지요 아 입 벌리고 잤어 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? 배고프지? 일을 받고 싶다는 생각 너는 어떻게 그 생각을 먼저 앞설 수가 있니? 사람이?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일찍 저기 퇴근했대? 도나이드덕 퇴근했어? 아니 엣지 뭐야 엣지 뭐야 귀여워 뭐야 귀여워 안녕하세요 후추 아하!